히히 컷 또? 신성 모독이다 모독같 안가 모독 이상한 기도 드렸다고 삐지셨네 유유 기도 진짜 무려 포지션 넘으면 노가 필요한 덱이 거의 없다 저지 저거는 왜 자꾸 나오지 뭐 아니 뭐야 저지 나 오늘 모드 깐거 아니 회강 맞지? 아니 왜 킬각일 때도 신성 모독색이 졸리지 알파다 알파 알파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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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이 행기. 이 행기. 왓츠가 장화쓸리리. 덕분한테 좋긴한데. 라가블린 어디갔어. 라가블린 진짜 쉽게 잡는데. 장화쓰리리. 장화쓰리리. 다 먹을만한 듯. 이거 집에 님만 오면. 뭔데? 아니 미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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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데. 역시 연꽃. 아니면. 트롤라베. 음.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어허허허허허. 괜찮게 나왔네. 열반은. 열반은. 음. 상점가서. 좀 지우죠. 돈만 쓰잘데기 없이 받네. 이하구공이었던 것. 저거 괜찮아 보이네. 번견지면. 근데. 나중엔 몰라도. 지금은. 필요없다. 병법 써와죠. 상점 두개 보면은. 괜히 돈 없을 것 같으니까. 옆으로 빠지죠. 안. 이럴거면은 상점 갈걸. 근데 여기 물음표 없다. 음. 당신은 망자를 내비두고. 길을 떠납니다. 와. 알려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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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시야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화가. 잔뜩 났네. 얼마나 감내해야. 60딜 넣어야 되는데. 써봤자. 되네. 와. 왜 킬각인지 모름. 아무튼 킬각임. 어. 거지같은거 주네. 그래도. 제거해줬으니까. 길읍 으윽.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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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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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노스함이면 거의 카운터 덱이라 쉽지 않네 범벌 한장 더 있어야 잡을 수 있는데 약화 걸렸어 또 모자란거 아님 27 둘 무대면 야잡고 45 잡았네 킹쓸 갓머니 어 방금 킬각 어 왓서 킬각 왜 이렇게 어렵냐 아니 왜 킬각이지 이해가 안되네 포션 믿고 블리트 한번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개노스함 안나오니까 아니 미친 개노스함이 안나오니까 얘네들이 직접 개노답이 되는데 이 구역에 개노답은 나야 이너피스 킬각을 보는게 낫지 않을까 돌타구 잡을때가 아니라 워낙 킬각은 나오지 않았고 데스각만 잡히는데 와우 잊을 뻔했네 장림을 좀 모아야되지 않을까 칼책 확률이 높은데 칼책 확률이 높은데 칼책 확률이 높은데 30 90 어림도 없네 전에 나왔던 애는 아예 안나오고 직전에 나왔던 애는 안나오고 다른것도 보정이 있을걸요 다른것도 보정이 있을걸요 나왔던 애는 안나오고 장법 지도 지도 저 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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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환하나? 소환했으면 근데 더 빡세했나? 안 돼? 안 돼? 즉소만 지우면 되겠네. 잼돌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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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뭐 쓸데 있나? 저기로 가야겠네 그러면? 어우. 돈 떨어지네 소리 듣기 좋아. 지금 덱이면 얘네들 상대하기가 힘들텐데. 헐. 대충 옆에 있는 애들 킬값 잡을 수 있었으면. 아 죄송합니다. 또 찬가? 3장 다 넣을만한데. 찬가 2개 돌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또 훈이나. 정신수양이나. 또 훈이나. 지나Listen. 약네 재수함에 눈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저거는 맨날 상점 코앞에서 나오더라 운엄 에너지가 너무 없다 사색 나와줘야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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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야하지 역배를 하셨나요 경기적 선견지명 볼리 볼리 사색 알만하지 않나 지금 사색 밸류 너무 좋은데 근데 사색 두장 잡히면 얼탱이 없긴 하겠다 유대기면은 분화 빼야될 것 같은데 추월도 없고 아 근데 분화 빼면은 명상을 못 벗어나네 심판을 버려야겠다 누가 날 심판하는가 아 아 심판 지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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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게 사색 엄청 좋네 무장 쓸만하다 무재 지금 명상은 좋은데 명상에서 벗어날 카드가 없죠 무재 쓸모 없을 듯 사워를 얻은 야칸 사색 벗어밑에서 뭐하는거야 약방어 사색 벗어밑에서 사색 벗어밑에서 사색 벗어밑에서 화처가 작은 깍과를 유유너로해 유유 아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사생을 나아깐 세상에 눈 제대로 안 봤네 난 그냥 뭐 막 때리니까 죽네 근데 아우 사생각 아 진짜 슬더스에서 붙어 나오면 안되는 카드는 꼭 붙어 나오더라고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너피스. 산가 필요 없지 않음. 대충 사색 두개 돌리면. 상뽑아. 뭐야 이게. 상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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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같은거죠? 대신 햄버거 안먹는다 안돼 햄버거비 대신 햄버거 안먹는사람이 어딨냐고 땀턴의 맹공으로 망할거니까 기상단추 써야겠다 인내서순하님 렉에 하자있는것도 맞지만 진짜 겁나 말리네 렉에 하자 렉에 하자 렉에 하자 렉에 하자 렉에 하자 렉에서 fool 음륙기 healthi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거 정도밖에 안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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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마이너스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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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모임. 이거 성공임. 감사합니다. 이거 장화 먹었으면 깼는데 아쉽네요. 다음부터는 장화 버리지 맙시다. 그러게요. 장화 차이. 사색이 맞겠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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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골드 162도자기 65힐 비행기 역시 비행기야 아니 비행기가 65힐을 했다고? 포션을 13개나 썼다고? 포션이 엄청 잘 떴나 보네 발로님 추월마요 덱 아닌데 키에 마이 해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와처 추월마요만 하다보니 하기 싫은데 다른 덱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